한글자막 by 박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집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제가 윤경이에요.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 부엌. 누가 나 찾으면 나중에 다시 알아 그래. 인사까지 잘했는데 눈물은 감추지 못해. 싫단 걸음을 억지로 재촉하는 날 그댄 모르죠. 돌아보지 마요. 계속 걸어요. 울먹이 그대를 보면 다시 나 그대를 안고 싶어 달려갈지 모르니 사랑하세요. 누구든 다시 행복한 그대를 보면 이 맘처럼 네 이야기도 쉬울 테니 나를 도와줘요. 이제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. 이제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. 네. 알았어. 손잡고 걸었던 이 길은 등을 친 채 걷고 있죠. 차는 눈물에 흐려지는 그대 모습 마지막이죠. 돌아보지 마요. 계속 걸어요. 울먹이 그대를 보면 다시 나 그대를 안고 싶어 달려갈지 모르니 사랑하세요. 누구든 다시 행복한 그대를 보면 행복한 그대를 보면 이 맘 정리하기도 쉬울 테니 나를 도와줘요. 어디로 가는지 걷고 또 걷죠 어쩌다 우리 이별까지 온 건지 오빠 괜찮아요? 애인한테 시련이라도 당했어요? 난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그대 없는 듯 사는 일 쉴 새 없이 뜨는 후회 속에 아파하며 살텐데 돌아봐줘요 한 번만 다시 반가운 그 목소리에 용기 없는 내 발이 멈추도록 나를 불러줘요 이따 저녁 같이 먹을래? 나라가? 나라가? 지민이 도와주시마 지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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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줘요 한 번만 다시 반가운 그 목소리에 용기 없는 내 발이 멈추도록 나를 불러줘요 아직 사랑해요